역시 나이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화면에는 안 보여요. 안 나왔는데 사전 인터뷰에서 민나씨 제일 걱정되는 멤버 그리고 민나씨 제일 예쁠 것 같은 멤버를 뽑았었어요. 제가 제일 걱정되는 멤버 중에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나이가 안 그래도 지금 MC 다섯 명 중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뽑혔는데요. 아무래도 우리 옆에 있는 정채연씨가 제일 어린 친구고 제일 예쁠 나이잖아요. 이제 21살이니까 저도 이제 민나씨 제일 예쁠 것 같은 친구로 제가 뽑았는데요. 아무래도 볼펴로 정채연씨가 제일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정채연씨 셀프카메라에서도 정채연씨의 리얼 이런 일상들을 보다 보니까 역시 나이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